길이 있어! 왓 더 팍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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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온 암컵타! 아이, 씨바야야! 엘 도링! 잘했구나, 하지만 나에게 볼 일이 없을 텐데? 어, 이제 가다. 어, 아직도 봉사 랑겠냐? 이 나쁜 녀석. 오, 렐라나의 쌍얼. 우와, 마술 쌍얼 생겼다. 쌍검! 우와, 드디어 얻었다. 얘네들 로망을 하네. 시산여라 쌍검 쓸 때랑 느낌이 다른데요, 그냥? 이게 리얼 쌍검이지. 안녕하세요, 큰 사냥사자털. 레디킹이에요. 끔찍한 애라뇨 일단 앞으로 가보자 거인이 있는 쪽 보스 E3 지나갈게요 들어가 있음 동 저쪽인가 봐 문이 있어 열려 있네 뭔 소리야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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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렉 걸려 어딘가에서 거대한 메르웨님도 망가진 것 같다? 그게 무슨 소리야? 일단 올라갑시다 여기 오니까 갑자기 부셔졌어 갑자기 생각났다 뭐야 이거? 뭐 갑자기 보스야? 황금하워 뭐야? 먹혀요? 엄마? 저 방금 보스 전화하고 와서 적응이 안 돼요 거대 보스 인간형 상대와도 안다고 이 자식아 아프다 아프다 황금하워 할건들 아주 죽대는 거예요 그나마 멜릿지 칼 REALLY 모임? 오오오오 모임보임 도대체 모임 이겨 모임! 황금비늘 모임! 일단 돌진 앙 뭐야 왜 먹혀 엄마 턱이 단단한거 봐라 아? 안 돼 골드나봐 그나마 배떼지 칼팡 모임? 오오오? 모임x7 도대체 모임 이거 모임! 황금 비늘 모임! 일단 돌지 앙 뭐야 왜 먹혀 엄마 아 턱이 단단한거 봐라? 아 안돼! 꼴드나마啊 슈퍼 써닉 와 이제 막 굴러? 어 빛난다 그러면 또 그건가 그렇구만 아 긁혔어 엄마 어 Perry 뭐야 이거 우와 봐때릴 기회 좀 우와 아프다 아퍼 앙! 물어 봐 물어 봐 어어 물지마 물지마 샤샤! 읍! 피하고! 샤샤! 읍! 피하고! 못 피하고!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먼저 때리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? 먼저! 뭐! 등이 왜 자꾸 바뀌는 거야? 아아아아악! 진짜 너무하네 안맞네 아! 아! 그만! 씨발로 봐! 아! 죽어! 어! 죽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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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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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! 암마아악! 아무 Councillorット 우리는 도룩을 내주마! 도룩! 도룩을 내주마! 이것이 나의 108단 콰암보다 허접자식 패턴 다 파악하면 극딜 넣을 때 먹을만한거 아 놀래 아 뭐해요 랜서 자살해라 자결해라 랜서 아우 위험했네 아씨 여기서 와서 저기로 가 그러면 이번에 안 떨구게끔 여기 라인에서 딱 점프하면 딱 들어가 아 진짜 뭐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엉덩이 엉덩이로 여기로 내려가 여기다! 오 여기인가 봐 오! 오오! 열어 아아! 맞군 좋았어 완벽한가? 아 그렇지 찾아버렸습니다 역시 침착하게 찾아야 돼 오케이 오케이 아이템 하나 있고 그림자 나무 퍼펜 두 개 모았으니까 업그레일 수 있겠다 그렇지 좋아요 이앱 보스 이스리 컷 컷 트레일러에 나왔던 아닌가? 붉은 뱀이네 아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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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네 걔네 트레일러에 나오네 이름이 뭐야 메스메르 이앱 이애하 딱 봐도 못 이길 것 같이 생겼다 어 가지 뭔데 뭔데 뭘로 시작이야 아아 아아 시작 패턴 간지나는거 보소 오 파이어 오 파이어 어 잡기인가보나 맞나요 으응 으응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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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렇게 빨라 어어 어어 영역전개 참 한 번 회피하고 두 번째 회피를 못하면 이제 다음판 하는거죠 아 아 아 후 거의 모르는 생각 없었는데 어 파이어 가보야 웃 이때가 길타이밍인가 뭐 와 오 딜타임 하나 둘 음? 잡기! 오케이 뭐야 이 패야? 벌써? 하긴 딜이 너무 잘 박히긴 했어요 어떻게 변할거지? 어? 눈 뽑는다 아악 내 눈! 아악 내 눈! 언제 저기하래 오 이 자식이 룬을 깨버리네? 레벨업 하려고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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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뱀 상태 된거야? 뱀 상태 된거야? 오 뱀 흰색 됐어 야호호호호 생긴거 봐라? 하잇 쉿 어? 뭐지? 언제 오는거지? 오우! 피했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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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다! 으아악! 때리는 수밖에! 가비 어? 어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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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뱁니다! 우 das 어 gefragt 우웅 나이스 어우 배밀다! 어어 뱀미 배밀다 broad 뭐야? 이거 시가 와! 둥둥둥! 탕! 퉁! 와! 살긴 했는데? 물량 월시간 주냐? 이 정도면 살았다 아! 씨발야! 엇박 씨발! 어? 왜? 엇박이 됐어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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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회전 왜 우리 어? 으흠! 다 깼다 무리 안했다 나의 회피 마지막에 집중해버렸 뱀술 먹어버려 좋아요 가시공의 창과 멜스메의 불덩이 가시공의 창 근데 너무 노출이 심하다 역해릭이라 쏟간지인데요 대박 봤음 지린다 이거 전에 아니야 강공격임 이게 전에인데 이거는 내가 지금 못사서 의미가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좋다 왔던 곳인 것 같은데 다 제거해 놓고 오 내려갈 수 있다 오 길이 있어 왓 더 뻑 뭐임 이거 던전인가 아니 얘들 맨 쎄요 오케이 짜부대기 조심 이럴줄 알았지 그딴게 있을리가 없잖아 많이 내려왔는데 슬슬 보스방이어야 하는거 아닌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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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생겼을라나 우와 이거 뭐야 잠복같이 생겼네 어 쌍도끼면 엇박이 그냥 기본 장착이여 야야야야야 요즘은 다 이렇게 세냐 역시 BAC구나 경직이 아예 없어 우와 아니 이딴게 전전보스라고? 나이스 나이스 아 압착할걸 약 다 쓰고와가지고 졌다 뭐야 이거 니가 어떻게 던전 보스야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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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니 왜이렇게 쎄 토른데 진짜로 내가 좀 안맞고 잘 때리면은 금방 이길거 같긴 한데 안맞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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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면 이길만한데 피하고 거의 끝났구만 이친구아 흐린드 어 어 뭐야 길 왜이래 오 놀래라 이 자식아 별거 아니었구만 역시 던전 보스되었어 잡기만 안걸리면은 쉽네 어 붉은 호박 매달룸 플러스 3이다 못가는거 같은데 이거 일단 구조상 어딘가로 내려가서 가야되는거같은데 이게 아 시발 이렇게 갈 생각은 없었데 뭉이적 태극 있으니 그렇긴 해 내다가 남긴 편지 응? 나아 아 그거였구나 열려라 참깨 이러고 봉인 열렸으면 개간진대 봉인 나물 불태워야만 한다 그러기위한 불도 필요하겠지 동쪽으로 가겠다 봉인 나무는 보강 1층에서 구름달이 넘어다 이거 아니잖아 아닌건가 어 어 뭐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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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본체 모임 징그러워 어 일로 가면 될거같은 느낌이 든다 아 아 아 나와 하나가 되자 두메 무시하고 가자 좋아 야 라우프의 옛 유저 그래 이 너머에서 봉인 나무를 발견했다 하지만 이를 불철 수 있는 건 메르메르경의 불씨 밖에 없다 나 그 불씨 있잖아 내가 잡았잖아 이 다리를 건너 메스메르를 잡았으니까 응 그러면은 갈 수 있는 거야 메르메르는 항상 이름이 바뀌네 여기다 여기다 왜 갑자기 보스전이야 뭐야 이거 개뜬거 없어 뭔 보스지? 오 성녀 오 무슨 스콜라 보스처럼 생겼네 로제몬인데 에? 어? 로제 오 오 오 오 디지넌 생긴 한데 좀 추억붙긴 하네 뭐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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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팬가요? 오오 갑자기 나비가 나비가!! 아야 기네 개뒹 강하네 찔러! 아 찌르는게 아니지 나이스 회피 살짝 굴러서 피한 다음에 되는거 피하고 찍어! 깰 수 있을지도 진의 공격 세 바퀴 꼬리치기 진의 공격 한 번 더 욕심 안되면 깨겠다 왜!!! 진의 공격 꼬리! 아 근데 물량 먹고 있었잖아 배버리면서 회피 척척척척 꼬리치기 하고 두 장먹고 진의 공격 어 여기 나비 있네 와서 베어버려 앗 약 두개 빨고 약 하나 더 빨고 도망 꼬리 도망 꼬리 쫙 하나 둘 어어 셋! 안 내ertenigi 아 꼬리 왜 확정이냐고 붉은 보패 보수련도 매우 아쉽게 한 번 죽었었지만 그래도 클리어.